자, 1번부터 3점 문항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웬만해서는 1번, 2번은 다 여러분들 풀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 또 이거 보면서 공부한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단골로 나오는 지수법칙 문제지. 자, 3제곱근 5입니다. 그럼 얘 지수로 바꿔주죠. 5의 3분의 1제곱. 25는 5의 제곱이에요. 그럼 5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지수법칙에서 얘네 두 개를 더하는 거네. 5의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라서 1제곱이라서 정답은 5가 된다. 정답 5번이군요. 자, 이어서 바로 가보죠. 자, 2번 문제도 그냥 맨날 항상 2번호 때 얘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함수가 주어졌는데 3차 함수고 얘를 구하래. 얘가 뭔가 봤더니 F'2군요.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 그대로 주어졌죠. 근데 미분계수를 이용해야지 구하려고 그러면 얘를 대입해서 막 난리를 쳐야 되니까 그거를 쓰지 않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미분법을 이용해서 F'X를 구할 수 있다. 다항함수, 3차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미분법 이용하게 되면 도함수 F'X는 3X제곱-8 이렇게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 집어넣었을 때는 3, 4, 12, 마이너스 8에서 정답은 4,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에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3번, 등비수열 이런 것들이 3번에서 출제가 되고 9월 모평에서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죠. 등비수열 나오면 일단 뭐부터 체크해야 돼? 분수. 분수입니다. 무조건. 등비타워 외에 A1, 2, 3, 4, 5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다 분수니까. 그럼 여기 첫 장과 공비가 모두 양수, K인 등비수열이 요거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K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지. K야. 근데 공비도 또 K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K가 곱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K제곱이고 K세제곱이고 요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요식을 보게 되면 A2분의 A4입니다. 그렇다면 두 칸을 점프하는 거니까 공비를 만약에 그냥 R이라고 놓고 쓰게 되면 R제곱 더하기 얘는 R 요거는 3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공비가 양수 K라고 했으니 그게 K가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K의 제곱 더하기 K 30이니까 넘기면은 마이너스 30은 0이다. 그럼 5, 6에 인수분해가 딱 되네. K가 5 아니면 마이너스 6인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5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아, 뭐 다른 거 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K값 구하래. 정답 5번. 너무 쉬운데 할만하죠? 등비수열은 이렇게 분수.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은 연속 조건을 따지는 문제. 그냥 나올 게 나왔다. 뭐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1차식 나와있고 2차식 나와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려고 그러면 얘가 지금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 경계, 이 구간함수에서의 경계 연속 조건 따지는 거 그냥 교과서 예제란 말이죠. 그래서 연속 조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게 연속이려고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의 FX와 F의 마이너스 2. 두 개가 똑같다. 이게 지금 연속의 정의이긴 한데 이게 존재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일 때의 왼쪽으로 갈 때랑 오른쪽으로 갈 때랑 이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는 F의 마이너스 2는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바로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A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등호가 있을 때는 이쪽이니까 얘가 1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 얘네 두 개는 똑같지. 왜냐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2A는 마이너스 10 넘겨주니까 플러스 10 되면서 14 A는 7이다. 정답 2번. 자 특별할 거는 없는 교과서 예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이거는 고배미분법 문제죠. FX가 고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럼 이걸 이제 전개를 시킨 다음에 미분법으로 미분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더 쉽게 푸는 방법을 배운 거니까 고배미분법 F'X는 앞에 거 미분한다 2X 뒤에 거 그냥 놔둔다. 더하기 앞에 거 그냥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다. 6X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전개를 시키면 F'X가 되겠지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F'1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1 대입해 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2. 3 빼기 1이니까 얘도 2다. 더하기. 또 1 들어가면 1 더하기 1 해서 오 또 2네. 그 다음에 얘는 1 들어가면 6백이 1이니까 5가 되겠군요. 그래서 4 더하기 2호 12라서 정답은 14. 4번입니다.